네,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미녀가 찾아주셨습니다. 미녀가 오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또 L의 최고 미녀. 미녀 DJ가 여기 딱 있으니까. 게스트 분도 딱 미녀. 얼마나 좋아요. 네, 지금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로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라디오 서얼 검색하시면 실시간 클립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미녀들 사이에서 방송하고 있는 흐뭇한 제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건강,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요. 건강에 아주 좋은 제품들과 아주 참을 수 없는 마사지 체어를 갖고 있는 우리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도 우. 울게 박수가 나왔습니다. 돌고리 소리를 합니까. 임만하네요. 정말 저는 또 오랜만에 건강하게 아름다워 오랜만에 김원정 씨와 함께하는데 정말 오랜만이에요 얼굴이 더 젊어지시고 더 예뻐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담 아니고 전 진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는 진실만을 말하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꾸준한 관리 헬스코리아와 함께하면서 헬스코리아와 함께 역시네요 역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헬스코리아 오늘 또 좋은 제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마사이즈헤어부터 한번 가볼까요? 마사이즈헤어를 저희는 딱 떠올리시잖아요 마사이즈헤어의 명가부터 시작해서 헬스코리아 하면 마사이즈헤어 이제는 건강식품을 떠올리시던 분들도 마사이즈헤어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마사이즈헤어 얘기하기 전에 저는 누리아이 얘기를 살짝 하고 싶어요 누리아이 먼저 인건강 또 빌드업도 하시네요 아주 치밀한 아주 치밀해요 눈이요? 눈이 정말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뭐 눈건강 위해서 뭘 하고 있나요? 뭐 저 영양제 먹고 있어요 아니면 뭐 눈운동 가끔씩 해요 멀리 바라봐요 이런 거 하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얘를 위해서 뭘 하는 건 없어요 외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사이즈헤어 얘기할 때는 혈액순환 도와주죠 그리고 신진대사 원활하게 해주고 그때그때 쌓이고 뭉치는 근육들도 다 풀어준다고 하는데 눈도 그렇거든요 눈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런 주변의 근육들도 좀 그때그때 마사지해서 풀어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좀 온열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제품들도 만나보시기 힘들고 유일하다고 저는 말씀을 자신있게 드립니다 아니 언정씨는 누리아이 좀 쓰세요? 그럼요 저는 5년 됐죠 아 그래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누리아이를 딱 만났을 때 그때 이게 노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렇게 딱 아니 노화가 시작될 때 가장 첫 번째 증상이 저는 서럽다고 얘기하는데 핸드폰에서 이렇게 멀어집니다 뭘 보려고 그러면 이 노화이 손에서 고개가 뒤로 젖혀지고 맞아요 손이 뒤로 가요 그렇죠 이거는 감출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네 네 순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 나 아무리 피부관리 잘하고 보기에 뭐 젊어 보인다 뭐 40대로 보여 해도 이게 네 나오는 거죠 지금 40대가 아니세요 또 그런 걸 찍고 넘어가세요 또 지금 처음 알았어요 지금 눈 건강 근데 제 주변에 저보다 4,5살 이상 어린 애들도 돋보기 끼는 애들 수도 있어요 요즘은 뭐 40대 초반에도 많이들 끼시고 아니 언정씨는 근데 렌즈를 끼세요? 아니요 렌즈 안 껴요 그냥 근데 저는 라식을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신기한 점에 라식 수술을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라식이나 라식 수술하신 분들은 아 이런 거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수술하신 분들은 알지만 눈이 좋아지긴 했지만 건조해져요 음 빨리 건조해지고 네 네 드랍 제품들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게 양이 점점 늘어납니다 아 그리고 노화랑 또 틀리잖아요 라식 라섹 아무리 해도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눈에 어떻게 차는 건가요? 요게 마사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사지 기능을 하면서 네 온열과 함께 이게 과학적인 프로그램 임상 실험 결과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안구 건조증 치료 의료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시면은 정말 개선이 되고 안구 건조증 단계에서 치료가 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나빠지는 그런 질환들도 예방하고 음 저처럼 이제 눈에 노화가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신체적인 변화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몸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지만 눈도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눈은 요즘 디바이스에 노출이 너무 많이 더 있다 보니까 아 그럼요 어린애들도 이렇게 빨리빨리 막 안 좋아지고 맞아요 맞아요 노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게 눈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즘은 뭐 70대 80대까지도 이 휴대폰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화장실 들어가실 때 전화기 갖고 들어가시면 한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세요 그것보다 또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라니 눈 혹사 그만큼 눈 혹사시키는 건데 네 눈은 엄청 혹사하죠 강제적으로 쉬게도 해주는 게 누리알이고요 네 그냥 쉬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진동 그리고 온열 맞아요 여기다가 공기압 마사지가 정말 꾹꾹 눌러주고 또 이렇게 막 바이브레이션이 되면서 네 이게 그냥 바이브레이션이 아니라 뭐 15가지 진동 그리고 5가지 공기압으로 체계적으로 시간 이렇게 딱 15분 프로그램인데 이 자동 프로그램을 심한 경우에는 아침 저녁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네 그리고 뭐 확실히 다르죠 눈이 너무 건강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만 해도 정말 달라집니다 솔직히 저도 쓰고 있어요 그렇죠 혼자 좋은 거 다 씌우고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관리해야 돼요 저도 헬스코리아에 또 마사지 체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JT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사지 체어를 하면서 또 이게 솔직히 등판이 되는 거지 앞판은 열려있거든요 앞판은 시원하게 비어있죠 그렇죠 그런데 할 게 없어요 앞판이 아 이때 이 눈에다가 누리아이를 착용을 하고 마사지 체어를 하니까 시간 절약도 되고 네 눈이 또 더 이렇게 확실하게 치유가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뭐 이경규 씨가 한 것처럼 네 네 네 그렇게 확 눈을 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도움은 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체계적으로 정말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받고 나면은 달라집니다 자 그렇습니다 누리아이는 제가 눈 건강을 위해서 집안에는 모두가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된다 모든 가정이 네 한 대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보니까 한 번 콜스가 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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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5분 아주 하고 나면 눈이 맑아지고 이 눈 주변의 샘들을 자극해서 그렇죠 네 노폐물도 빠지고 반대를 다 풀어주고 정말 시원하게 네 눈을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이 누리아이 네 지금 얼마에 저희가 만나볼 수 있죠 이게 저희 100불 할인된 399불 아 원래는 그러면 499불인가요 499불 그래서 갑자기 이제 좀 목돈이 나가나 이러는데 네 네 여러분들 뭐 눈 영양제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네 루테인, 지아젠틴 이런 거 워낙 많이 드시는데 저희도 뭐 좋은 제품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매달 먹는 거 생각해보시면은 누리아이는 5년, 10년 사용하시는데 그리고 정말 좋은 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들었거든요 누리아이가 살짝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에 산 사람들은 억울하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 또 사면 되죠 네 억울한데요 아 억울한 거 어쩔 수 없죠 아니 뭐가 업그레이드됐어요 좀 더 이렇게 시원하게 누르면서 이렇게 면적이 조금 더 넓어졌어요 바꿔줘요 그래서 커버가 이렇게 되면서 아 면적 넓은 거 우리 제일 필요한데 네네 그래서 이렇게 눈 주변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구건조증을 되게 우습게 생각을 하고 참고 아 그거 진짜 힘들어 넘어가는데 그러다가 수술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누리아이 사용하시면서 눈 건강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네 유일하게 돌출되어 있는 장기고 음 한 번 나빠지면 회복을 진짜 회복이 불가하다는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노출되어 있는 장기라는 게 참 와닿는 말이네요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먼지도 많이 만나고 눈에는 이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눈을 저희가 딱히 뭐 세수할 때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눈이라는 거는 관리가 안 돼요 아시는 분들 이제 좀 평소에 부지런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변에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 시안 마사지를 또 도움은 돼요 그런데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이런 장빗발을 좀 세우시는 데는 무리아이만 한 게 없습니다 인생은 장빗발이죠 진짜 진짜 왜냐하면 그리고 손으로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그 앞도 그때그때 다르고요 맞아요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돼요 손 아야야해요 네 진짜 근데 이게 누리아이를 사용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십니다 이게 유수분 밸런스가 중요한데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샘 같은데 마이봉샘에서 이렇게 나오는 관들을 뚫어줘서 네 제대로 코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온다 그래도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니까 네 누리아이는 정말 사용을 꼭 해보시고 그냥 들여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거 체험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는 모든 제품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헬스코리아 매장 어디 있나요? 매장 저희 갤러리아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1층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2층에는 에스컬레이터 우리 실장님 계신 거 우리 실장님 미션 실장님 계신 거 워낙 이제 모든 제품들 다 만나보실 수 있고 마사지 체험 뿐만이 아니라 누리아이까지 다 또 체험을 해보실 수 있고 예전에 한 번 가지고 오셨었는데 네 안 가지고 오셨어 누리아이 예전에 가지고 오셔서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요 네 옆에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안 갖고 오셨나요 근데 그게 스르륵 잠들죠 또 네 맞아요 자유식을 취하면서 치료되는 겁니다 저는 자기 전에 그렇게 많이 써요 그게 최고예요 솔직히 잠자기 전까지 우리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기가 힘든데 자기 전에 딱 착용하고 15분짜리 코스를 눌러놓으면 네 네 눈 뜨면 아침이에요 맞아요 솔직히 이게 잠이 들어버리니까 따뜻하게 눈 주변을 계속 진동해주고 눌러주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그냥 스르륵 잠이 드는 거 같아요 최고예요 힐링 네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안 되는 건가요 침대 옆에다가 저는 넣고 자기 전에 많이 쓰는 편인데 네 여러분들도 이 좋은 누리아이 정품입니다 정품이고 정품 한국 식약처에서 왜냐하면 이게 유사 제품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마사저들하고는 틀리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한국에서도 이 안과에서 인증해준 네 사용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좋은 제품 네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 지금 100불 할인된 가격 누리아이 399불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 거기다가 눈 건강 저희 아까 말씀하신 루틴 지하잔틴 들어가 있는 네 저희 70불입니다 한 달치 네 네 퀄러티가 다른 눈 건강 제품 네 이거 같이 들어와요 아 같이 주세요 누리아이를 사시면 네 아 그러면은 먹기도 하고 네 아주 좋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누리아이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것 좀 공개해 주세요 누리아이는요 네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니까 제가 왜 이 제품을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그라비트 선물로 나가고 있는 걸 이제 다들 아시니까 빌드업 아시는 아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오늘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우 이렇게 좋은 구성이? 하고 이제 깜짝 놀라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또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네 그냥 어 이건 사은품으로 딸려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네 미리아이 제품 그 자체만으로도 맞아요 검색해 보시면 너무나 인기가 있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제품이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그라비티 사회 저희가 드려요 네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하시는 것도 좋지만 마사지 체어에서 마사지 받는 동안 음 같이 하시면은 그게 최고죠 피부 전신 관리가 되는 거고 네 맞아요 시간 절약도 되면서요 여기 마사지 체어서 잠깐 자도 진짜 꿀잠이라고 할까요 네 깊이 있게 그냥 숙면 취하십니다 잘 주무세요 평소에 저는 코도 건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이런 얘기 정말 하면 좀 창피한데 저는 믿기지가 않아서 딱 잡아댔더니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주는 거예요 저 진짜 코 안골아요 사실 확인까지 아니 그만큼 이제 역집에서도 들린다고 소문이 났어요 아니 역집은 안 들리고 역집은 안 들리고 조용히 좀 고는데 그만큼 제가 고라떨어져서 자게 되고요 눈은 어우 깨어내요 뭐라고 나는 누리아이를 사용하고 났을 때 네 그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이 모르거든요 좀 더 역부해보세요 할 말을 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나와드릴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0대 되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꾸준히 관리를 안 하면 피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관리하다 안 하다 해도 뭐 그냥 비슷하고 이랬는데 했을 때 안 했을 때 완전 틀려요 틀리죠 틀리죠 틀리고 그 촉촉한 상태도 우리 로션 뭐 이렇게 좋은 제품 발랐을 때랑 안 발랐을 때 틀린 것처럼 네 누리아이를 하고 나잖아요 눈이 개운하고 맑고 뭔가 이렇게 막 같은 게 막 막 이렇게 감아도 뭐가 이렇게 떠다니고 맞아요 따끔따끔해요 네 그리고 눈물이 그렇게 흘러요 오오 전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손수건 갖고 다니시고 네 맨날 이렇게 눈물 닦으시고 눈물 닦으시고 해서 뭐 드라마도 안 보셨는데 슬프지도 않는데 왜 저러실까 했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어허 너무 슬퍼요 아 아 매일매일 관리를 하시면 네 네 왜요 너무 저희가 잘 키웠어요 투자도 많이 했고 연구도 많이 해서 그래서 얘를 이제 잘 만들어서 출시를 함과 동시에 네 네 7가지 모델이 이제 줄줄이 나올 정도로 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대박이 날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미주 전 지역 50개 주에서 네 그 마사지 체허를 이제 많이 대중화 됐다 대중화 됐다고 하는데 네 네 미주 지역에서 마사지 체허를 대중화 시키는데 1등 공시 오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마사지 체허를 선택을 못 하시는데 가장 큰 이유 네 가격 가격 거기다가 사이즈 사이즈 공간이나 그렇죠 공간 차지하는 거 그리고 AS 워런티도 있고 그리고 또 믿을 수 있는 회사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아요 요걸 다 충족을 시켜주는 거에요 디자인까지 네 너무나 완벽하니까 그렇죠 그라비티는요 사실 처음 마사지 체허 네 구매하시는 분들 네 마사지 체허를 망설이기만 하고 제가 정말 괜찮을까 사람이 하는 마사지보다 나을까 아닐 거야 이렇게 망설이셨던 분들한테 최고의 만족감을 주는 네 그런 마사지 체허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애가 지치질 않잖아요 제가 그냥 몇 번을 해도 얘는 똑같은 힘으로 그렇지 그렇지 해주니까 아니 그래도요 또 그렇게 받다 보면 몇 년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치죠 얘도 기계인데 왜 저희가 아무리 좋은 자가용도 타다 보면 타이어도 닳고 마일 많이 뛸수록 어쩔 수 없잖아요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니까 이게 좀 망가지고 오일도 갈아야 되고 그렇죠 엔진오일도 갈아야 되고 우리가 차 그냥 10년 그냥 타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마사지 체허도 저희 1-2년 사용하는 거 아니고 관리를 해줘야 되나요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회사는 헬스코리아다 에이에스코리아다 에이에스 에이에스가 되니까 정말 에이에스 중요합니다 에이에스 받으려면 그냥 전화 한 통화 하면 되나요 그럼요 근데 이게 마사지 체허를 타 회사 걸 갖다 판매를 하잖아요 저희도 해봤지만 네 본사랑 연결해주는 것도 정말 힘들고요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그전에 이제 타 회사 걸 갖다 팔 때도 이렇게 막 연결을 해드리고 그래도 또 오는데 파트 저희도 기다려야 되니까 2-3개월은 훌쩍 지나가고요 아 그동안 다 낫겠네요 사용을 못하시는 거예요 네 엄청 불만이 폭발을 하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타 회사 거 독점으로도 좋다는 브랜드 팔아보고 이랬기 때문에 이러면 노하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는 다 파트 갖고 있고 저희 자체 브랜드니까 그리고 기사님이 바로바로 나가고 가주시니까 네 근데 이런 회사는 미주 전 지역에서 전 주에서 없습니다 유일무이하다고 저는 헬스코리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에이에스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사용하던 마사일 체어 얘기했더니 그 연락처 띡 주시더래요 본사랑 알아서 연락하라고 알아서 연락하라고 그것도 그냥 뭐 웹사이트 같은데 있는 걸 띡 좋은데 연결도 안 되고 네 너무 힘들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무책임하네요 네 그럼요 모든 회사가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그래도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헬스코리아만큼 에이에스가 확실한 곳은 없다라 이거 에이에스 중요합니다 맞아요 마사일 체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네 저도 지금 쓰고 있지만 네 마사일 체어가 뭐 이 가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쓰다보면 그리고 안에 이제 모터가 돌아가다가 원하는 만큼 눌러주다가 갑자기 힘이 빠질 수도 있고 버튼이 잘못 누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걱정 없이 네 사용하실 수 있고 에이에스가 아주 확실하게 잘 되는 거 헬스코리아는 그냥 팔고 마는 회사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한 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마사일 체어를 팔 때마다 이게 아니에요 네 살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헬스코리아로 결정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제이님 얼마나 꼼꼼해요 그냥 사람이 사람이 꼼꼼할 거 없어요 진짜 마켓에서 고기 한 덩이 살 때도 단돈 1전도 코트로 안 쓰시잖아요 그 앞에서 아이고 이런 제이님이 선택하시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이 그라비티 네 지금 얼마에 저희가 구입할 수 있나요 저희 진짜 자회사니까 가능한 가격 7,8,000불 때에서도 이제 만나기 힘든 그런 네 가성비 갑이라고 했죠 저희 3,999 3,999 3,999 가격은 그냥 저희 쭉 유지하는 거 같아요 네 정말 500불 할인된 가격에서 그냥 쭉 가는 게 또 경기도 많이 조심 안 좋다 그러고 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더 하셔야 되니까 네 그라비티 가격만큼은 고집스럽게 이게 저희 녹용홍삼 건강제품 중에 네 녹용홍삼과 그라비티는 그냥 쭉 가시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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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애들은 부담이 되거든요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못된 이런 선입권을 받으시게 될까 봐 걱정스럽네요 진짜 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무이자 할부 갈뜰하게 이용하는 아입니다 정말 그렇죠 근데 무이자 할부되는 회사 찾기가 요즘 좀 힘들어요 맞아요 요즘 금리가 또 비싸고 거기다가 이 무이자 할부라는 게 이어준다는 게 나의 크레딧을 믿고 회사가 돈을 대신 내주고 일단은 천천히 갚는 거거든요 내 크레딧은 쌓이는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자가 없으면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이게 이자가 붙었을 때 저희가 빨리 갚아야 된다고 부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라비티 같은 경우는 언제 빠져나간지도 모르게 벌써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도 이제 5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랑 비슷하게 사신 분들은 옛날에 끝났다 이제 완전히 내 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3,999불 자바사이치어 48개월로 할부하면 한 달에 얼마 꼴인가요? 83불 야 혜자다 대박이다 진짜 83불 야 요거는 솔직히 요즘 4인 가족 기준으로 나가서 설렁탕 한 그릇씩 먹어도 그 각위인데 설렁탕 20불이에요 그러니까 설렁탕이 20불이에요 특까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 진짜로 그거 한번 참으시고 한 달에 딱 그 가족 한 끼 식사 요것만 라면으로 때워도 마사지체어가 생긴다는 라면 제일 맛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는 식사인데요 라면으로 정말 가격면으로도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의 우리 생활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는 이 마사지체어 마사지체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이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부분인데 정말 세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마사지체어가 있기 전 있은 후 완전히 다르고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머릿속으로 지금 내가 한 달에 한 83불 플러스 텍스 정도면 내가 이제 삶이 매일매일 마사지체어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데 이거를 한번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게 백문이 불혈견 한번 체험관에 가셔서 아 마사지체어를 앉아보시고 그게 30분짜리 코스 있습니다 그거를 쫙 한번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보시면 아 이 사람들이 방송에서 하던 얘기가 이거였구나 얼마나 좋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 저희가 또 곳곳에 있잖아요 우리 캘리포니아 쪽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가서 체험도 해보시고 사시니까 네 너무 좋은데 제가 안타까운 건 타주에 계신 분들 아하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게 어떻게 그 맛을 네 맛을 어떻게 얘기를 못해 제가 뭐 넓게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고 네 콕콕 손으로 주무르는 것 같아요 하고 아무리 말로 해도 그러니까요 이게 본인이 직접 얘기 저희가 그랜드캐념 갔다고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갔다 온 사람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다르죠 다르잖아요 사진 아무리 보고 뭐 해도 거의 갔을 때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체험관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냥 가서 무조건 받아보세요 네 그리고 받아보시면은 아 이게 내 집안에 있을 때 솔직히 저는 이걸 쓰면서 가장 좋은 게 이제 새벽에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시간 자기 전에 딱 샤워하고 나와서 이제 아 뭔가 찌뿌두 할 때 몸이 찌뿌두 할 때 네 딱 그때 마세치가 30분 딱 하고 나면은 너무 잠도 잘 오고 그리고 또 좋은 건 출근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또 이게 기상 모드인가요?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탁 하는 거 아주 잠을 팔팔 깨워주잖아요 아주 아주 이 활력이 돋는 너무 좋은 거니까요 가뿐하게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 사장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뭐요 제이님 한국 가신 동안 네 그 마사지 못 받아서 어떡하냐고 마사지 체어 아 정말 별 걱정을 낳으시려 그래서 그 마사지 체어는 좀 휴식을 취하겠구나 이런 얘기까지 하시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솔직히 제가 한국 이번에 마사지 체어가 휴식을 취했겠구나 우리 그라비티 터보가 맞아 한국가 있는 동안에 제일 그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바로 그 마사지 체어입니다 그래서 저거 신상 이지큐를 사야죠 네 이지큐를 들고 다니게 그쵸 마지막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헬스코리아의 대박 마사지 체어 그라비티 자 오늘 너무 좋은 가격 3999불에 자 무이자 48개월 할부 가능하죠 월 83불 플러스텍스 그 정도면은 한 91리불 그 정도겠죠 가격이 너무 좋다 네 거기다가 배송도 무료로 그리고 3년 동안 워런티 다 받으실 수 있고 자 누리아이 399불짜리 선물로 받으시고 자 이지 바이크까지 이지 바이크까지 선물로 받아가실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인데요 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디로 전화해야 되나요 213-385-1005번입니다 213-385-1005번으로 네 왕설이시지 말고 네 그냥 전화하시고 지금 만약에 방송을 들었어요 네 뭐지 223-385-1005로 전화 오셔서 네 아니 이게 뭔가요 뭔가요 하고 얘기하시면 다 알려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든그룹에도 그리고 플러튼 부에나팍 쪽에도 그리고 LA에도 이 헬스코리아 체험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구글에 헬스코리아 검색하시면 정확한 위치 다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꼭 찾아가셔서 한번 앉아보시고 누리아이도 눈에 착용해보시고 네 그리고 언정씨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장님이 누워계신지 대표님이 누워계신지 매장도 가보시고 매장 가보시면 그렇습니다 뭐든지 본인이 확인을 해야 확실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헬스코리아 네 이제 끝으로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언정씨 끝으로 마무리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그라비티뿐만이 아니라 헬스코리아 매장 방문하시면 정말 다양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즐기시고 또 건강까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헬스코리아의 미녀 쇼호스트 김원정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